안녕하세요. 이정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혼 가정도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갈등이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조선시대에는 산후조리를 잘 못하여 어머니가 일찍 죽으면 아버지가 재혼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더구나 전처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 후사를 잇는다는 명분 아래 후처를 맞이하는 것은 남편들에게 당연한 의무로 간주되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전처의 자식들이나 전처 본인에게 결코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니었고 혹시나 후처들이 전처 자식을 박해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은